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찾아두셔서 고맙습니다 전동킥보드 잘 이용하는 꿀팁 여덟 가지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생활 고장 첫 번째 일반차도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법이 있네요. 근데 인도에서 타는 분들 저는 정말 자주 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말인데 3, 4번 본 것 같아요. 인도에서 타시다가 사고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 조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속이 빨라봤자 한 30에서 40 정도 되잖아요. 당연히 자동차 전용 도로로는 못 가겠죠. 세 번째, 인도. 인도주행은 불법이고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에서 20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 분들이 잡는 건가? 궁금하네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죠. 네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 현재는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은 불법이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가도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무면허 운전 금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탑승 불가합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단 올해 12월부터는 이 모든 게 허용이 된대요. 그리고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확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법이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안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더라도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니까. 네, 이것도 어쨌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술 드시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나도 위험하고 주변 사람도 위험하고. 일곱 번째, 안전모 미착용.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킥보드 타시는 분들 중에 헬멧 쓴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열의 한 번?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뭐지?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맞잖아요. 그걸로 그런 분들은 쓰는 거 봤는데 맞아, 일반 분들은 거의 그냥 타시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헬멧 안 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꼭 써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위반. 전동 킥보드의 보도주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인도로 가면 당연히 나도 위험하겠지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위험하죠. 속도가 굉장하잖아요. 3, 40이라고 해도 부딪히면 당연히 사고가 나니까. 저는 전동 킥보드 딱 분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한 번 타봤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속도도 빠르고 재밌었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내가 타야 하니까 약간 위험한 것 같기도 해서 그 이후로는 안 타는데 요즘에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옆으로 슝슝 지나가고 튀어나오고 이래서 정말 깜짝 놀랬다는 점이 많거든요. 타시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장구 다 착용하시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전동 킥보드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약간 보기 흉할 정도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슈화가 많이 돼서 저희도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